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미국 주식의 입장 장우석 부장님이 나왔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나스닥이 조금 많이 빠졌네요. 조금 많이 빠졌죠. 1.6프로. 깜짝 놀랐습니다. 하기 전에 인사 한번 드리고. 어떤 분이 오셔서 제가 콜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콜라를 1일 이렇게 한다고 했더니 6일 7일 주워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는 먹지 않습니다. 트리미즘에서 잘 먹겠고요. 선물 받는 거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슈카님도 좋아하십니까? 저요? 저는 커피 좋아합니다. 커피요? 저만 먹으러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찾아오시거나 이런 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인기를 실감하신다? 인기는 인기라기보다는 겸손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게 아닌가. 그 정도 봅니다. 인기를 실감하시지만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 같아요. 커진 걸로 보인다. 그다음에 솔직한 얘기로 제가 미국 주식 하기 안 생겼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솔직한 얘기로는 충북 음성에서 고추농사나 저희들 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조금 있다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강원도에서 옥수수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뭔가 친근함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친근하다는 거죠. 조금 전에 광고가 나간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슈칸님이 말씀하셨지만 인플레이션. 현금을 두고 있는 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나갔지만 배당을 하고 나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당이 한 2, 3%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갖고 있으면 뭐 들어오는 게 없는데 배당 받고 또 제가 그 종목들이 애플을 비롯한 아주 좋은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포트폴리오거든요. 세계 최초의 52주 매주 배당 포트폴리오. 매주 문자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주 할 수 있는 건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날짜 다시 한 번 공유해 주시죠.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여기서 합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에서 1시까지. 다만 이제 링크를 받아야지 눌러서 예약할 수 있는데 그 링크는 미국 취재에 비치다 있다. 가신 김에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누르시고 아무나 볼 수 없는 겁니까? 링크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이버 예약 안 해보셨습니까? 네이버를 예약해야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의하려면 예약을 받아야죠. 그걸 네이버로 갖는 거예요. 혹시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하시면. 저요? 제가 추천해 볼까요? 저는 수강하겠습니다. 수강하시면. 제가 우리 수강하시면 그냥 드리죠. 포트폴리오 드리면. 아니 왜냐하면 3천 달러만 다 구매할 수 있다. 주식을 다 사는데. 적절하게 굉장히 싼 금액이고. 이거는 뭐 부모님 다 선물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되게 좋아. 왜냐하면 문자가 매주 들어오니까 기분 좋잖아요. 장이 빠지든. 특히 장이 빠지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그럼 힌트 하나만 주시죠. 몇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7종. 17종. 여기까지 듣고 나머지는 27일 날 와주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신 시장이 좀 빠졌는데 제가 이제 언제쯤이었죠? 3, 4일 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시장이 좀 빠지지 않으면 그게 다 빚이다. 빚. 언젠가 빠져야 될 부채다. 빚여서 누적이 되면 아주 연체까지 물어야 되겠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있다. 했는데 어쨌거나 나스닥이 언제였습니까? 11일 동안 올라가다가 지금 빠진 거라서 한꺼번에 빠진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오늘 주제를 좀 같이 보시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GM이 상승한 반가운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어제 올랐습니다. 올해 시장 후생이 어려운 증거를 가지고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건데요. 품목별 상승률 보시게 되면 개솔린이 49.6% 전년 동기대입니다. 몰랐어요. 중고차가 26.4% 이건 또 웬일입니까? 고기, 생선, 계란 같은 거 11.9% 신차가 9.8% 평균이 6.2%가 했고요. 연중으로 식비가 5.4% 외식비가 5.3% 교통비가 4.5% 의료비가 4.3% 주거비가 3.5%로 높았죠. 높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급하게 빠졌냐 옆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만하다가 갑자기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갑자기 6이라는 숫자가 보면서 놀란 거죠. 5%도 높은데 그렇죠. 어떻게 한 달 만에 1% 가까이 올라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놀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약간 비싸다는 그런 관점 같이 합쳐지면서 많이 빠진 게 아니겠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면 진짜 이렇게 보이십니까? 보통 우리가 고기나 생선, 계란 구입하면 올랐습니까? 지금 많이 올랐죠. 요즘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은 건가? 과거에 비해서 돈 많은 분들이 훨씬 많이 보이는 것 같다는 착시현상? 이런 게 좀 이상하게 주변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기, 생선, 계란 값에 동의했다는 부분 잠깐 들으니까 혹시 직접 구매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니시면서? 저요? 저는 대부분 뇌식으로. 뇌식값이 많이 올랐어요. 뇌식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분이 개솔린 가격인데 이런 것들이 약간 안정화 안 되면 제가 보기에 물가는 내리고 싶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아침에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추세와 속도입니다. 속도가 너무 많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약간 자기가 빠진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은데 그러면 다음 달도 올라가서 그럼 다음 달도 급락하겠냐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완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까라고 희망을 가져오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6% 너무 높아요. 너무 높죠. 본 적이 없는 숫자입니다. 본 적이 없죠. 30년만에 최고 10. 그런데 6.2가 높으면 5.4나 이건 낫습니까? 그것도 높습니다. 그것도 높은 거거든요. 사실은 작년이 코로나였으니까 Y-O-Y로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이 지나치게 내려간 거니까 소위 기저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MOM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월간기죠. 전월달 비중으로도 0.9%인가 올랐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한 달에 1%가 오른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좀 심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혹시 많은 분들한테 안심시키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물가를 갖고 왔는데 1,900% 그러니까 불난 집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집 좀 덜 탔으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자고 말씀드리고 한국은 참고적으로 3.2%였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물가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또 이걸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은 그냥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완화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거고요. 넘어갑니다. 높았다는 거. 머스크가 드디어 주식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요. 지분의 3%를 팔았습니다. 월요일 날 11억 달러 화요일 날 수요일 날 39억 달러를 매도하면서 전체가 50억 달러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5조. 5조죠. 5조. 그런데 뭐 생각보다는 적은 거 아닙니까? 저게 궁금한 게 설문조사가 끝나고 판 겁니까? 설문조사 할 때 판 겁니까? 끝나고 바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SCC에 보고서를 내거든요. 팔겠다는 계획은 이미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설문조사는 그냥 한 거죠. 이미 팔겠다고 보고 해놓고 설문조사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먹으면서 소문에 붙입니다. 장구석 본부장 살 빼는 거 동의하십니까? 다 반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고 먹는 거죠. 사놓고. 비유가 이상하지만. 비유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제가 살 뺀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냥 쩌라. 장구석. 지금 바쁘고 힘든데 밤과 새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거냐면 본인이 팔 거에 대한 명분을 만든 게 아닌가. 솔직한 얘기로. 만약 저러다가 정말 팔지 말라고 높게 나왔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런데 그래서 팔로우한테 물어본 거죠. 주주한테 물어보면 팔지 말라고 그랬겠죠. 팔로우 6천만 명 아닙니까? 그분들이 뭐 어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찐팬이에요. 찐팬. 찐팬. 그냥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박수 치고 가세요. 하시는 분이라고 보니까 거의 답을 얻어놓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거는 충분히 팔았네. 다 팔았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악재가 해소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시간에서 3.66%가 올라가면서 1,100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첫날 얘기했던 조사했던 거 그거에는 다시 한번 반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서 큰 악재는 지나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머쓱같이 지분을 팔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파는 게 맞겠죠? 본부장님. 다 파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조 어찌 팔았는데 세금이 10조라든지 조금 더 남았다든지 아니요. 세금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수치가 아니라 세금도 약간 명분입니다. 왜냐하면 의외 통과가 돼야지 내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팔고도 1억 6,600만 원이 남았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면 얼마나 더 팔아서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얘기했지만 마이클 버리가 자꾸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리버리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국면에서 좋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끝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일단. 해서 오늘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앞으로 쭉쭉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악재는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뒤진 시점을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빨간색을 준비한 거는 미스한 거. 안 좋네요? 미스한 걸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할 겁니다. 보시면 좋은데요. EPS가 0.5일 전망인데 0.37일 나왔고요. 매출도 못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가장 안 좋았던 게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가 원래 예상이 9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10만 명. 순증이죠? 순증. 정말 순증을 못했네요. 엄청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인데 왜냐하면 지금은 디즈니 플러스가 매출이 커져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못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전체 구독자는 2억 명이 안 되고 1억 1,8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숫자를 가지고 3년 뒤에 과연 2.3억 명이 될까라고 하는 건데 약간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 되면 또 주가가 좀 전망이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거나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CO가 나왔고 메타버스에 관심이 커지고 있고 요즘은 주가 올리는 데는 저만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스스로는 이제 메타버스를 구현하겠다는 거죠. 영화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테마파크에 대한 회복 이것도 되겠죠? 되지 않겠습니까? 테마파크는 기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난번이었나요? 어떤 분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해에 있는 디즈니엔드가 한 명이 걸리는 바람에 감염되는 바람에 문을 닫았다. 그때 들으셨죠? 그런 거라서 코로나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이것도 좀 멀어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그래서 약 5%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디즈니는 자녀분들을 위한 선물처럼 보여주는 주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빠지면 좀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분이. 일단은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하시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비언드 미트인데요. 비언드 미트는 제가 너무 많이 디스해서 그래서 빠지는 건가요? 19% 빠졌네요. 0.37 마이너스였는데 0.87까지 두 배 이상 적자가 커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매출도 역시 미스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유는 높은 운송비, 창고 비용을 상당히 높아지면서 실제적으로 훼손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또 계절적으로 판매가 안 된답니다. 지금은. 봤더니 피크닉가스 드시나 봐요. 이렇게 여름에. 여름에 저런 대체육을 먹나요? 신기하네요. 페이크 고기죠. 고기죠, 이게. 그런데 이제 이거를 피크닉가스 굽고 드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추워서 못 드시는 거고. 그런데 저도 상상에 안 가는데. 상상 안 가는데. 왜 이걸 먹을까. 그런데 어쨌거나 안 팔리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오늘 급락합니다. 급락해서 약 19%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요. 많이 빠졌네요. 여기에 또 아이비들이 막 본물 이룹니다. 투자의 하향 수식이 주가는 많이 빠지고 있고 바로 신저가로 향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요. 이런 시장에 신저가가 웬 말입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혹시 대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싫어하니까. 이게 좀 인간의 욕망에 반대되는 쪽에 사실 서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승부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네요. 비건 아니시죠? 저는 비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시죠? 그냥 다 드시죠? 아무것도 아니진 않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니고 급절이는 있는 사람입니다. 약간 중간에 계신 분이 아예 다 드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다 먹습니다. 저는 똑같은데 솔직히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비엔드 밑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대놓고 뒷사시는 거 아닙니까? 고기 좋아하셔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실 안 먹는 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대책을? 저는 그런 건데 혹시 슈카님이 드셔보시면 어떤 맛이 또 느껴질까? 저는 많이 먹어봤습니다. 드셨어 이걸요? 네. 그런데 한 번도 그거에 대한 평가를 안 하십니까? 몇 번 얘기 드렸는데? 먹을만은 한데 남이 의리해주면 먹겠다. 이 정도. 그런데 굳이 제가 제 손으로 삼겹살 대신에 고르지는 조금 애매하다는 그 정도 느낌.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업 보겠습니다. 어펌이라는 기업인데 어펌은 할부 기업입니다. 할부 기업.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실적이 좋아졌는데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뭐 상한가네요. 상한가인데. 좀 약간의 뭐하는 게 뭐냐면 이 어차피 어펌은 과거부터 주가가 안 좋았을 때부터 아마존과 협력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대표적인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마존과 협력을 더. 한자가 더 붙는 거래 주가가 더 올라가. 뭐가 붙으니까 30% 오른 겁니까? 아주 웃기죠. 아니 지난번에도 아마존과 협력하겠다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앞에 더가 붙었습니다. 더 붙는 바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50달러 이상 구매하면 거기 할부를 정렬시키는 거죠.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는 이제 더하면 매출도 올라가겠죠. 더더더 하면 어떨까요? 더더더.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존과의 협력을 크게 많이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이게 리키 올라갈 만한 기업이 아니거든요. 돈은 적자 기업이고. 그래서 좀 잠깐 멀리하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많은 관심 있는 종목이고 할부 기업은 제가 보기에 미국은 원래 좀 안됐는데 책은 아시겠지만 카드가 안 되는 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 이용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거에 슈카 님이 어렸을 때 월부로 책 구매하시고 했잖아요. 책도 전질로. 월부요? 네. 월부로. 할부죠. 그러니까 할부인데 매달리는 거. 한국으로 월부로 했죠. 그런데 그걸 사서 했는데 주로 책 같은 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지금 하지 않지만 미국은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부이요? 네. 단어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월부로 한다는 거. 아주 익숙치 않아서. 월부. 했잖아요. 예전에 월부로. 월부로. 월부로 TV도 구입하고. 익숙치 않습니다. 익숙치 않습니까? 네. 제일 젊은 편이어서요. 그렇죠. 젊으시죠. 소파의 시정을 말씀드릴 건데 소파에는 적자 폭이 줄었습니다. 0.09 마이너스에서 0.09 마이너스로. 그다음에 연속 5분기 연속 에비다가 플러스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끈하게 올라가네요. 전체 연수가 290만 명. 2배가 증가했습니다. 전동동기 대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파의 머니, 인베스트, 크리에이크 카드가 교차로 매매가 되면서 구매가 되면서 이 자체에서 매출이 급증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느덧 2, 3, 4, 5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해서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혹시 스펙으로 상장한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찐이다. 이 기업이. 그중에서는 소파이다. 그렇죠. 이게 찐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연말 가면 은행업에 대한 ICS가 결과가 나오거든요. 저는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 매출 증가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관심 가져보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데요. GM이 어제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GM이 어제 로유터발 기사로 북미의 대부분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더 이상 쇼티지가 없다. 반도체에 대해서. 반도체, 안경량이 없다. 많이 완화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모든 공장이 가동한 게 이번에 처음입니다. 처음.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이게 만약에 쇼티지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악재가 없지 않습니까? GM이. 반도체, 안경량이 없다. 그러니까 많이 완화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모든 공장이 가동한 게 이번에 처음입니다. 처음.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이게 만약에 쇼티지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악재가 없지 않습니까? GM이. 그런데 가장 큰 악재가 그거였는데 이것으로부터 많이 완화가 되고 있다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자동차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부분이 완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 또한 지나간 악재가 아닌가 싶어서 갖고 온 기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옆에 계시는 분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건데 그날 모든 분이 출근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서 들은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동차를 사려고 그러면 자동차가 짧은 게 3개월. 길면 1년을 기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차들이 안 나와서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럼 이제 전문자가 좀 완화되면서.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 이 기사가 어제 굉장히 많이 본 기사거든요. 많이 퍼지면서 그러면 자동차 업계가 완화가 되면서 이제부터 중고착하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신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3개월 1년이요? 1년 대기하는 차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줄겠죠. 완화가 되려나.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포드는 이름 발표 안 했거든요. GM의 수식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은데 조만간 포드도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자동차 업계의 악재는 약간 완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팍팍 좀 올라줬으면 한 40머리인. 자동차 주식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한국? 한국도 있고. H 회사? 한국은 거의 H사밖에 요즘에. 다들 누워계셔서.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자동차에서는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기업이었습니까? 자동차라는 게 사실은 전기차 없을 때는 거의 포화 아닙니까? 포화. 스마트폰처럼. 저 우리 H도 전기차 합니다. 전기차 한 그 기대감 때문에. 저는 전기차 때문에 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연기관 때문에 샀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바꿀까요?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슈카 님이 의외로 국내 유식이 많군요. 비중이. 당연히 비중은 국내 유식이 높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렇겠죠. 여기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뭐 섞어가는 거니까요. 미국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어떨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어려움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우면 스파이를 가져가자. S&P500 지수를 추정하는 대표전 ETF죠. 그걸 사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댓글이 어떻게 올라오냐면 저분은 되게 게으르다. 왜요? 너무 나태하고. 그러니까 그건 뻔한 얘기잖아요. 너무 뻔한 얘기다. 너무 올드한 얘기고 이걸로 돈을 벌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솔직히한 미국 주식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에 충실해서 돈을 벌거든요. 기본에. 늘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테슬라 곁다리 종목 사서 돈 못 법니다. 딱 그걸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린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파이가 올해 얼마가 올라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보여드린 전에. 제 예상을 하면 지수가 한 20% 올랐을 것 같습니다. 24% 올랐습니다. 거의 아시는 거죠. 이 정도면 100점입니다. 거의 못 맞춥니다. 얼마 됐을까 하면서 한국을 보통 생각하시면서 올랐겠습니까? 말씀하시는데 어쨌거나 많이 올랐고요.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 운영하고 있는 ETF가 있습니다. 네. 있죠. 네. 심볼도 아십니까? 우리 축하님 같은 분들의 6천 명의 두뇌를 가져와서 만든 ETF가 있습니다. 망했겠네요. 제가 6천 명이요. 제가 요즘에 계좌를 보니까 차마 눈 뜰 수가 없던데. AI EQ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IBM 왓슨이 운영하는 건데 23.48%밖에 못 올라왔습니다. 조금 차이 났지만 하여간 못 갔죠. 그다음에 모멘텀 ETF 그러니까 모멘텀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MTM도 17%가 올라오면서 보게 되면 스파이가 1등 보십시오. 지수를 못 이겼다는 거죠. 스파이가 이기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MTM이 뭐냐면 많이 올라간 종목을 추가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시 얘기하자면 AI EQ는 인공지능이 종목을 선별해서 가져가는 건데 왜 스파이를 못 이길까요? 하는 겁니다. 지금 질문이. 저 인공지능 포맷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스파이를 못 이기면 저거 우리 표현으로 벤치마크를 지금 언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 이기면 포맷하거나. 사람이 저랬으면 심할 수 없죠. 죄송합니다 하고 발소도 쓰고. 다음 화면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보시면 빨간색이 가장 많이 올라왔죠. 이게 바로 AI EQ입니다. 2년 동안에 65%가 올라왔죠. 잘했네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냐면 MTM 하나색입니다. 2등이죠. 2년 동안에 58%가 올라왔고요. 막내 꼴등이 스파입니다. 50%로. 2년이 그래. 2년 보면. 올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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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더 기간 늘리면 늘릴수록 스파이 집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올라간 종목을 꼽아서 모멘테니트가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1년 만에 있는 일인데 제가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좋은데 올해는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스파이의 편입된 종목 업종이거든요. 여러분 알고 있는 업종들이죠. 기술, 이민소비재, 금융, 헬스케어, 상업자 이런 수로 나옵니다. 이거 뭐 평이한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게 AIQ입니다. 보시면 2등이 뭐냐면 헬스케어가 두 번째 들어있어요. 헬스케어 비중을 엄청나게 높게 갖고 가네요. 28%. 거의 1등 맞먹는 수치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인공지능이 이걸 선택했을까요? 자기네가 왓슨이 헬스케어에 많이 사용됐어요. 이들은 단순히 얘기하면 만약에 원유가 올라가면 에너지 계약을 매수하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이 매수하고 기계적이죠. 그런데 이건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한 거거든요. 기계가 알아서. 그런데 이 헬스케어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정책적인 불확성이 너무 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나와서 약가가 너무 높다 하면 내려낸다. 내지는 이 약에 대한 경고 문구를 이만하게 넣어라 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주가를 빨트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사가 올해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모든 제약품 앞에 경고 문구를 크게 넣어라 하는 게 악재였는데 주가가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인공지능이 이해하겠냐는 거죠. 인간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한. 무슨 얘기냐면 이 흐름은 이해하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백신이 만들어지고 이 흐름을 이해하겠지만 거기 나와 있는 뜬금없는 그런 정책적인 거죠. 노봇이 모른다는 거죠. 뜬금없이 메타버스 해야겠다. 갑자기 위로지고 하면 주가가 춤을 추는데 이런 걸 예상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돌별 변수에 대체를 못하다 보니까 헬스케어를 꾸준히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재미가 없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가. 길게 봐서는 AI EQ도 나쁘지 않았네요. 올해만 얘기합니다. 올해가 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든 아니면 모멘텀이든 못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모멘텀인데요. 모멘텀이든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테슬라 좋죠. J4JS, 뱅크어메리카, 버크쉐이스 다 좋죠. 웰스파고. 금융주가 되게 많아요. 구글도 보이고. 좋죠. 그런데 디즈니가 왜 있고 페이팔이 왜 있습니까? 디즈니는 올해 초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페이팔은 여름부터 빠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디즈니는 10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고 페이팔은 한 4, 5개월째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모멘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바꾸지를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들의 종목 변경이 너무 늦어요. 반응이 늦는다는 거죠. 때리면 어 하고 바로 해야 되는데 때리고 나서 한찬대 집에 갈 때 어 아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들의 어떤 사실 알고리즘이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상당히 긴 호흡을 갖고 있는 알고리즘인가 보네요. 그런데 이들이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10개월 전에는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핫하였습니다. 주가 많이 올랐죠. 그런데 갑자기 꺾기 시작한 건데 그것도 역시 바꿔야 되는데 금방 못 바꾸는 거예요. 모멘텀의 가장 큰 악재가 빨리빨리 종목 변경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가가 빠지는 걸 그들 안고 있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가장 오래 못 가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올해는 여러분들이 스파이가 가장 안전하고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으른 게 아니고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 흐름들이 솔직히 내년까지 그런 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뭘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봤을 때는 스파이가 최고. 그런데 스파이가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SPLG가 있어요. 스파이를 자기가 쪼개는 거 있거든요. 한 50달러 구매할 수 있는 거. 아 스파이 하나 단가가 비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비싸니까 그게 한 50만 원 합니다. 한 주에. 그걸 쪼개놓은 거 한 5만 원짜리를 구매하는 방법이니까 지수 관련 ETF에 수치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뭐 좋죠? 지금 좋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저나 우리 미주민은 어떤 기본적인 지수, 기본적인 종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반응은 안 좋아요. 똑같은 거 얘기하고 맨날 똑같은 거 얘기하고 또 엔비디아 얘기하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돈 버는 게 짱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애널리스트 분께서 제가 개인 방송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레포트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레포트를 왜 안 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펀더멘탈은 자주 변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하시고 레포트를 안 내시더라고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경고 드셨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아니. 레포트 내라고. 왜 돈 잊고 안 내라고. 미국은 제 별명이 무거운 엉덩이거든요. 무거운 엉덩이. 엉덩이가 무거워야 됩니다. 진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종목을 한 번 잡은 다음에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진짜 10년 가져간다는 마음을 보유하셔야지만 이익이 극대화 되거든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짜잔하게 먹는 이익보다 한 번 크게 먹는 이익이 훨씬 더 계좌에 도움이 되거든요. 다시 한 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선물을 좀 보고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선물이 지금 S&P500 선물이 0.35% 플러스고요. 다우가 0.08% 플러스. 나스닥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데요. 0.6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어제 하락의 한 반 정도를 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라울링 빠르네요. 모르죠. 시작하면서 또 빠르지. 그런데 일단은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고 특히 테슬라의 악재가 약간은 씻기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바로 간략한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딱 여러분들 테슬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주식을 팔았죠. 어쨌거나 지금은 큰 악재가 끝났다고 보는 내용이니까 1달락 됐다. 됐다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비안이 최근에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리비안. 리비안 때문에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합니다. 여기 상장했죠. 저희 여기 지금 테슬방에도 설전이 이어지고 하는데 리비안은 맞아요. 맞아요. 리비안은 차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자까지 이미 있어요. 아마존. 거대한 뒷배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차를 판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직은. 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밸류를 얘기하기가 뭐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밸류를 매기시겠습니까? 차가 뭐 나와봐야 알겠죠. 그렇죠. 팔아봐야 아는 거죠. 나온 거 있죠. 보통 모델에 나와 있는데 팔아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보시게 되면 5만 대, 10만 대 왔다 아마존이 사간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솔직히 아마존이 판매하기보다는 일반 고객한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못 팔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비싸서 하다를 논할 수 없을 것 같다.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냥 관심 있는 거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다 그러면. 그런데 솔직한 얘기는 지금 얼마입니까? 오늘 아마 한 10달러 보일 것 같은데 그 정도 주가하면 어쨌거나 한 1천억 달러 넘어가는 시총이기 때문에 지행과 포도를 앞서는 거다. 그것만 말씀드리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비언드비트 말씀드렸고요. 넘어갑니다. 소파이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어펌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마르게타라는 기업들은 뭐냐면요. 이것도 똑같은 아까 얘기했던 BNP와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할부기업. 또 보시게 되면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할부기업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올라간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즈니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5%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 두 가지 같이 겸비한 종목인데 팬데믹의 수혜제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리오프닝의 수혜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깥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태양파크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벌이 데이팅 앱이거든요. 그런데 범벌이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남녀 만나는 거 있어서 보통 온라인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가서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일단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으로 실적이 못 나왔거든요. 주가가 약 9%가 빠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보고 바로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맵. 여러분들은 맵에서 두 가지의 아주 짙은 녹색과 한 가지의 붉은색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딱 감이 오죠. 지금 첫 번째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은 엔비디아가 반등하는 겁니다. 반등.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퀄컴과 AMD까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 역시 약 3%가 올라가면서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디즈니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5.7%가 빠지면서 거의 유일하게 짙은 붉은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그냥 한 녹색이 많지 않습니까? 보시기에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오늘 하루 정도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오늘 금융주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반대로 어제도 빠졌던 에너지가 오늘까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하루가 아닐까. 저는 오늘은 그냥 이 흐름대로 갈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빨리 이제. 아닙니다. 1.69%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올라도 신기록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얘기한 것은 나스닥 지수 기준이 아니고 S&P500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아니 원래 시장을 지수 시장이 빠졌다 올랐다 하면 그 시장 자체가 S&P500을 칭하는 겁니다. 그거 기본 다 하십니다. 여기 주민이 분들. 저도 나스닥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룰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글로벌 기준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이 또 글로 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담이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통칭 시장이라 하면 S&P500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입사 장우석 부사장님이었습니다.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가장 사실 기분 좋은 투자자분들은 달러를 갖고 계시거나 미국 주식에 투자한 분들이 가장 기분 좋은 투자자시죠. 올해 연내 계속적으로 승리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잠깐의 조정이 있더라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희 1부에서는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과 중국 시장 또 미국 시장 한번 좀 시와 중심으로 좀 말을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중국 시장 전문가 찐링 씨가 나오셨죠. 찐중 투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광군제에서 어떤 모습을 보인지 특히 라이브 커머스가 일상화되고 있다. 최근에 한 1, 2년에 걸쳐서 과거에 좀 특별했으면 평상시에도 이걸 활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어떤 새로운 바람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런 모습이 머지않아서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3부에서 미국 주식입사 장우석 부사장님은 언제나처럼 미국 시장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머스크 아저씨가 주식을 다 매도했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 매도 이슈는 일단락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미국 주식 뭐 어저께 조금 밀렸지만은 올 한해 계속적으로 좋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좀 가장 따뜻한 그런 투자를 투자처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티비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티비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티비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